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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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어. 어? 힘 엄청 많으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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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형. 오늘 로켓츠 아이스하트팀의 우리 해창의 대각, 키다리 형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파키에서는 박수를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이따가도 분명히 많이 넘어질 텐데 저희가 박수를 많이 쳐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시범을 보여드리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확 예외해질 거예요. 좀 힘에 자신 있으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이스하키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가르쳐드리고 뒤에 힘을 우리가 아이스하키 선수 대 키다리 형님하고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대결을, 게임을 이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근데 이거 스케이트라는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힘은 어차피 많이 맨땅에서 하면 훨씬 더 좋으시니까. 네. 와, 이게 완전 느낌 완전 잘 나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감탄 드리기 시작. 서 있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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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자신있게, 자신있게. 아니, 진짜 메커니즘이 좋다니까요. 이게 겉만 없으면 잘 살 케이스라니까요. 진짜 잘 타요. 진짜 잘 타는 거예요. MBCA가 J이세요? 네? 끝에 J이세요? 네, 맞아요. 왜요? 왜요? 자기가 안 된다 싶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완벽하게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뭔가 기획적인 것 같아요. 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대한민국에서 드리블을 제일 잘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렛츠고! 앞에서 쳐보고. 몇 배속이에요? 몇 배속 해야 될까요? 2배속으로. 2배속부터 올려볼게요. 자, 2배속. 4배속. 자, 6배속. 오케이. 이게 진짜 빨라요. 한국에서 제일 빨라요. 거의 재봉 쓸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그만 좀 하라고. 양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오, 좋아요. 오케이. 2배속. 2배속. 4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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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배속. 8배속, 8배속. 아, 이게 진짜. 오, 똑같으세요? 준비, 고! 그렇죠, 하나. 오, 좋다. 오,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던 잡았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잠깐 게임을 해볼 건데요.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코치님하고. 준비, 고! 자, 준비. 고! 출발. 가요? 이게 잘 깨는데? 오, 뭐야? 10초! 아,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15초, 15초. 15초, 15초. 진짜 못한다. 15초. 벨런 부스샵 있어요. 원래 이런 걸 하나요, 근데? 오늘 부스샵이 아니라 손이 시려워서 이렇게. 저게. 부스샵이 있는 게 아니고 손이 시려워서 이렇게. 저게. 얼마 정도 해야 될까? 5개, 5개. 진짜 해야 돼요? 5개, 5개. 5개. 1, 2, 3, 4, 5. 몇 번 사운lib? 5개, 6번. 2, 4, 5kg. – 1, 2, 3, 4, 5, 5, 5. 별거 아닌데. . 준비, 시작! 오우우. 진짜? 헬스적으로. 오, 잘 안돼. – 외론의 문제가 있다면 어디예요? –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risen Shallppe이고. 좀,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 자극이 오게 하고 싶으면 푸시압 바를 잡으시고 약간 팔꿈치 옆으로 꼽는다는 느낌 푸시압 봐 푸시압 봐 푸시압 봐 푸시압 봐 넓게? 아니요 넓이는 어깨를 살짝 넓게 잡으시면 되고 그렇죠 오 잘하셨는데 저 나오는 거 같은데요? 50개였는데요? 어휴 40개였어 자 여기도 똑같이 40초 갈게요 팀 없어 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쫓긴 하다 준비 고! 시작!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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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제일 잘 타요 네 조용히 조용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네? 어떻게 한 거야? 잘 한 거라니까 오케이 멋있다 아 근데 다 잘 하시는데? 저렇게 X2 오! 시작! 나를 힘을 줘야 돼. 시작!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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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 땡긴다! 땡긴다! 땡겨!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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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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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밀어도 되고 아니면 당겨도 되고 해서 원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 사람은 준비! 시작! 오! 오! 이거 땡기다! 으악! 아니 끄적다 안 밀려요! 진짜 힘들어! 아니 진짜 힘들어! 진짜 어구치스! 다 이겼는데 와 땡기는 게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혹시 뭐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있어요? 준비! 준비! 고! 진짜 세다니까 엄청 좁다는데? 으쌰! 으쌰!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위! 아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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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봐봐 내가 못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지? 잘하신다고! 잘하신다니까 아 진짜 세다! 오늘 좀 이렇게 기다린 님 모시고 배워봤는데 네 그 힘든 정도가 진짜 한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해요 처음에 양말 챙겨오라고 하셨을 때 추운 데서 하는데 무슨 땀이 난다고 이랬는데 와... 진짜 많이 나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하하하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밀고 있는 것도 다이어트 마케팅인데 하하하하 다 막 하하하하 이게 보이시죠?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타면은 한 시간 반으로 한 1500칼로리는 진짜 타요 와 진짜 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에도 아 실제로 저희 팀의 취미로 하고 계신 분이 몇 킬로였죠? 20kg인가? 뺐나? 15kg? 와... 얼마 만에요? 한 달! 한 달 만에? 아 근데 빠질 것 같긴 해요 이거 15kg 빠졌어 진짜로 진짜 고강도 운동이에요 저희 또 그 파키 선수들이 하는 웨이트 있어서 나중에 뭐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저희도 가서 한번 웨이트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배워보고 진짜 하면은 근데 제가 반대로 네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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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티 선수 웨이트로 죽여버리니까 아 근데 진짜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 했고 아 이런 운동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기회에 저도 이제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운동 효과는 오늘 하루만에 진짜 확실하게 느끼고 갑니다 원 투 쓰리 오케이 피켓을 왜 안 넣어 왜 안 넣어 우와